기본 편집의 모든 기능을 다 배우신 겁니다. 다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저장하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장하고자 할 때는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시면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비트 레이트 세 가지 항목이 나오죠. 이거를 다 설정을 하시고 하단에 동영상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영상의 해상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의 해상도는 영상의 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전송하는 프레임의 수예요. 필름 같은 경우에는 초당 24프레임, 비디오는 초당 30프레임, 초당 진행되는 프레임의 수로 측정이 되는 것을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고요. 비트 레이트는 초당 처리해야 하는 비트 단위의 데이터 크기예요.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 이게 해상도가 화질이고 프레임 레이트는 한 초당 몇 개의 프레임이 들어가는지, 비트 레이트는 초당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구나.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는 숫자가 클수록 좋긴 한데요. 숫자가 클수록 영상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차지하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 기본적으로 해상도 FHD 1080, 프레임 30, 비트 레이트 12 이 정도를 맞추시면 무난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보시던 1080, 30, 12 정도만 맞추시면 된다고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단에 동영상으로 저장해서 파일을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내보내기 했어요. 내보내기를 한 영상은 핸드폰 갤러리 사진첩에서 키네마스터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클릭해보면 현재 저장한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